마침 이게 가져온 혼란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또 보시면 3명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관련 기사 보고 난 다음에 왜 엇박자지? 한쪽에서는 색깔로 얘기하고 한동훈 위원장 계속 색깔로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이재명 조국연대를 범죄자연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종북세력이 끼어들어가면 극단주의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극단주의자의 행태가 나타난 게 과거 히틀러였었다 히틀러도 역시 마찬가지 패턴이었다 이러면서 히틀러하고 비유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인터뷰에서 그렇죠 그런데 안대없이 왜 그러면 현수막은 걷어들인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제목이 여종북현수막 걸려다 수도권 후보들 반발 몇 시간 만에 철회 이 내용인데 어제 갑자기 윤재욱 원내대표 공동선대위원장을 같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시를 해서 긴급 지시가 내려와서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각 지역구에 걸어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뭐냐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걸어라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도권 후보들이 어? 이거는 아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수도권 선거 어려운 상황에서 2년 몰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거는 득될 게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반발을 쭉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당내에서는 종북몰이 이념 대결 구도의 선거 전략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 그래서 한 선대위 관계자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현수막 기시를 철회하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지시는 철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립 끝에 내놓은 게 국회 세종시 이전이라는 거잖아 지금 황당하죠 이것도 민생이라고 내놓은 거 아니에요 정치 혁신? 그런데 이 지시 철회한 게 장동영 사무총장이 결국 결정해서 철회한 걸로 보이거든요 결국은 나와서 설명한 게 철회했다 우리는 그 홍보문구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게 장동영 사무총장이에요 그런데 지시는 윤재원 원내대표가 했잖아요 저는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뭐요? 이 종북코드가 하달된 경로가 뭘까? 누가 하달된 것인가 종북코드는? 조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계속 용산이 원하는 코드를 집행하는 게 윤재원 원내대표예요 계속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맞아요 맞아요 공수처와 야당이 짰냐 이거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람도 윤재원 원내대표입니다 조금 의심하고 있다 평론가 입장에서 한동훈 패싱 현상? 그런 게 조금 보였다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생을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악재가 터지는 거잖아요 대판운전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대체 언제 이거 끝내려고 이거 언제 끝내려고 그러는 거야 대체 그래서 대파 얘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겨레 6면 보시면 한겨레 6면에 관련 기사가 떠 있는데 875원 대파값 논란 번지자 대통령실 엉뚱한 해명 내놔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어제 누리집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그로 대통령실에서 올렸다고 하는데요 대파 등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정부 정책 실패 때문이다 이런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 채소류는 가뭄, 장마, 폭설 등 기상 상황에 매우 민감하고 대파는 주산지가 순환대 일부 지역 피해 파급력이 높다 이러면서 지난 정부 시기 얘기를 꺼냈어요 2020년에서 22년 사이에 채소류 가격이 가장 높은 흐름을 보였다 2021년 3월 평균 소비자 가격이 6,981원까지 상승해서 파테크, 반려대파 같은 신조어가 유행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예의, 지난 정부 탓을 지금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서 문성일 대통령이 대파 한단의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전에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로마트 양재점이 대파를 875원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물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게 정부 노력 덕분이다 이렇게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파 한단의 875원이라는 가격을 합리적으로 말한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에 대한 비판이 이번 논쟁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런 논란은 해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 가라앉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 어제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 수원정에 지금 실망했잖아요 범죄심리학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지지도 받고 성원도 받았던 인물인데 대파에 대해서 JTBC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대파 한 봉지에 몇 뿌리가 있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875원은 한 뿌리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도 한 단을 얘기하는 건지 한 뿌리를 얘기하는 건지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물어보고 얘기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수정 후보가 그러네 정확히 말해드라고 자기가 물어보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 지난해 명품 백 디올백 얘기 나왔을 때 그때도 그 디올백 가짜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결국 이 대통령실 논리는 남탈 아닙니까 또 지난 정부 탓하는 거 아닙니까 색깔론 얘기하거나 지난 정부 탓하거나 운동권 탓하거나 이런 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언론 탓도 하는 거 아닙니까 875원 보도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도 바이든 날림에 2탄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경향신문 10면 보여주세요 경향신문 10면에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원이 접수가 된 것입니다만 그리고 민원 누가 접수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민원 사주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MBC가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한 것에 대해서 MBC 기사 문제가 있다라는 지지의 민원이 방심위에 접수된 걸로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보도가 객관성과 사실 보도를 위반했다라는 내용이다라는 것인데 이걸 보도한 게 왜 어떤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냐 상당히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결국 선거방송 심의위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신문은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신속 심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선방에서 처리한 게 MBC 뉴스테스크의 미세먼지 농도 1 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법정 제재들을 전제로 하는 의견지수 듣기로 결정을 해서 편향적으로 지금 심의하고 있다 이런 걸 다른 평가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자도 이것도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하면서 막 징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심의하면 똑같이 또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왜 객관성과 사실 보도를 왜 위반한 건지 이 민원의 실제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는데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냥 미우니까 때려주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일보 사설 제목 여 다급함 드러낸 종북 현수막 소동과 박근혜 예방 이 사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여권위기의 본질은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민생 해결책이나 정권심판원을 넘어서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 있다 본질은 도예시한 채 관행에 기대어 인형과 지역정서 갈라치기를 통한 보수결집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총선은 회고적 투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여당이 자랑스럽지 않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으니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대파 가격 이런 얘기도 결국은 다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결국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 색깔놀이 기대고 남탓하고 이런 이유 판세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판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6면 보여주세요 동아일보 6면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전국 시도당 및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를 해보니까 동아일보가 각각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건데 가운데 지도를 잘 보세요 저게 뭐 숫자가 나오고 문자가 나오니까 지금 잘 머릿속에 박히지 않지 않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지도 좌측 하단에 보면 갑자기 우측 상단에 보면 국민의힘 90에서 98 민주당 130에서 16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게 지역구만 얘기하는 겁니다 집계를 이제 각 지역에서 선대위에서 하는 얘기 어디가 우세 지역입니까? 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국민의힘은 전국 90에서 98석 정도의 지역구에서 우리가 우세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130에서 161석 정도에서 우세하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비례 합치면은 비례 합치면은 국민의힘은 아마 110에서 120 정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140, 150 정도에서 160, 170까지 갈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170 넘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조국 혁신당 변수를 같이 고려해야 돼서 민주당은 비례를 어느 정도 얻을 거냐가 지금 유동적이어서 계산이 좀 어려운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어렵다는 게 이 숫자에서도 보이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스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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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b們 여러분과 여러분 사 Vous sunday על gusto formed